최근 들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실거래가 80억을 기록했다.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 80억 원, 물론 대형이긴 합니다만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 가격을 놓고서 이거 너무 비싼 것 같다. 내가 갖고 있던 갖고 있지 못하던 이 가격이 아파트가 80억이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그럴 수 있다. 지금 상승세를 봤을 때 언젠가는 그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의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을지 오늘 상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저희가 유료 부동산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4가지 주요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재건축 쪽에 집중을 해서 하나의 사연을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702-6888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즘 다른 때보다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34평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 것이었죠. 최근 진행 상황이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과거 2019년도에 한번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고 절치구진해서 드디어 1차 안전진단 통과를 했습니다. 2차 결과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고비 하나를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가격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시장에 나가서 지금 있는 걸 또 사려고 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호가 올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추격 매수가 되는 것은 아닐지 좋은 시장에서의 1차 안전진단 통과라는 좋은 시그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강남권 혹은 강동권의 아파트를 새로 특히나 재건축의 경우에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의 비슷한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닐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텐데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이 하나의 상품, 이 지역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라는 아파트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없는 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나의 자금 규모와 나의 연령대와 그리고 그 가족이 추구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가족 간에 합치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도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 양쪽을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객관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리고 그 부동산을 놓고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맞는 선택이 어떻게 그 조합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만큼 수익성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송파구 방위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입니다. 88년 6월에 입주를 한 30년이 넘어간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최근에 1차 안전진단 통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용적률 137%입니다.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평형인 34평을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대지지본도 20평이 조금 더 넘는 용적률도 낮고 대지지본도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높을 것이다. 예전부터 평가를 받아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이 시점에서의 재건축 사업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34평 올림픽 선수 기자촌을 현재 시세가 20억이 최근 실거력가가 찍혔죠. 20억에 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최초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의 재건축 준비위원회에서 목표로 잡았던 무상 지분율은 200%였습니다. 사실 영상을 통해서 간략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상 지분율이 무슨 개념인지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전반적인 그런 설명은 해드리지 못하겠죠. 하지만 유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재건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 기초 단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유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무상 지분율 20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대지 지분이 20.8평 정도니까요. 약 42평형을 그야말로 무상으로 추가 부담금 없이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현재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과 입지적인 유사성이 가장 근접해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를 놓고서 42평형의 신축에 해당되니까요. 신축 시세를 놓고 보면 26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26억 원과 20억 원의 차익 6억 원을 예상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라고 일단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변수가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초가입 환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초가입 환수를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 중에 정상 가격 상승분이라든지 또 개발 비용을 차감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보수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다 빼고 초가입 환수를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초가 이익이 1억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천만 원에다가 6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적용해서 산출을 하면은 2억 6천 5백만 원의 초가입 환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상 차익 6억에서 이 정도 2억 6천 5백만 원을 빼면은 3억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무상지분율 200%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임대주택의 배정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무상지분율을 산정을 하게 되면 200%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보수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능한 170%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는 34평형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4평형 배정받고 한 평 정도 더 남는데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34평형 시세 20억 원인 것이죠. 신축일 경우에 34평형 시세는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억에서 2억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수적으로 예상차익 1억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초과익 환수를 계산을 해본다면은 역시 초과익 환수 관련 규정에 의해서 1,600만 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차익 1억에서 1,600만 원을 뺀 금액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4평형 배정받고 한 평 정도 더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거저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1억 정도 남는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변 신축 시세를 감안하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의 34평형을 매수했을 때 현재 가격을 매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예상차익의 폭이 되겠습니다. 이 예상차익을 놓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이익이다라고 해석을 내리실 수도 있겠고 나는 이 정도 바라보고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의견은 다 제각각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수익률 혹은 요구수익률의 개념으로 풀어서 달리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은 맞춤형의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겠죠. 내가 원하는 수익률과 실제 시장 수익률과의 괴리를 어떻게 일치를 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은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 더 정밀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놓고서 판단을 했을 때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그분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드렸을 때는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다른 분에게는 이 투자안이 좋은 투자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각각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금 규모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의 정도와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실 이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자금력이 조금은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조합 설립을 새로 하게 되면 거주 의무기관이 부여가 되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아닌 그분의 성향에 맞는 다른 투자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고 상담이 끝나면서 굉장히 만족한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결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는지는 이 영상에서는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재의 이러한 가격 구조가 대부분의 강남재건축 아파트가 그 안에 품고 있는 가격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 구조를 놓고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다. 이 정도 개념만 잡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재개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비 사업을 통해서 큰 개발 이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보다는 그 입지에 지금은 헌 아파트이지만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 이후에 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보고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장에 돌고 돌아서 입지의 문제로 기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던 앞으로 아파트를 한번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던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지금까지 어떤 길을 흘러왔고 현재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 주소를 파악하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시장 판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상담이라든지 주먹구구식의 강의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강의나 상담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댁에 계신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강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심해져서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새 아파트가 늘어나서 인문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가치가 높아집니다. 1급지에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아들따, 아드님 따님뿐만 아니라 조금만 교육시키면 손주분들도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 접근하셔서는 안 되고요. 더 정밀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세미나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702-6888로 신청을 주시면 적정한 인원을 모아서 참가하실 수 있는 일정과 장소를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와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비사업 분야를 따로 떼어내서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앞으로의 변화상을 미리 한번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택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 부동산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공급 파트에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분야가 하이엔드 주택시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메이저 건설사에서도 1인 가구 중에서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하이엔드 주거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후발 주자인 중견 건설사들도 어떤 방식으로 그 시장에 침투를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공급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자자, 수요자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 앞서서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도 세미나에서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번호로 70-6888로 문의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하단 자막에도 아마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여러 상담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몇 개 뽑아서 같이 차 한 잔 하듯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에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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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미더코미